우리 용복이 뭐하고 있으려나? 다시 와서 귀엽게 너무 재밌었던 무대들이여가지고 맞아 용복 소 큐트 굉장히 귀여우시더라구요 그래서 선배님이지만 약간 동생 삼고 싶어요 진짜 킹덤홈에서 많이 친해졌어요 맞아 오늘 막둥이 이행이도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 다시 보는데 감회가 새롭더라 네 정말 아까 무대들 보는데 우리 멜리플라이 형들, 동생들 너무 덕분에 재미있게 무대 했어가지고 맞아 너무 너무 재미있었어요 진짜 나는 사실 저는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진짜 다 착하고 특히 진짜 이번 기회에 많이 친해져가지고 맞아 응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또 찬이 형이랑도 연락하고 이게 진짜 저희가 방송에 나오는 리얼리티 분량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저는... 그게 다는 아니에요 네 저희 진짜 약간 정말 에너지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희 단독방 아직도 활성화하잖아요 지금 너무 예뻐요 지금 아까도 방송 보면서 다들 보고 계신가요? 레이플라이 레이플라이 색칠 대크코모니 은임고 대칭 모른 아이돌 좌우 오 개 counterpart 와 한국이 친구 있으니! 아 비하인드 생각하는거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친해지면서 비하인드가 너무 많아요 사초로도 그렇고 나 뭐 생각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처음부터 생각해 보자 제 방송 바로 하니까 제 방송도 많이 봐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영복이가 바닥에 이렇게 K 그린 거 사랑 함께 한 거 빵 이렇게 힘들었고 확실히 댄스 유닛은 다 같이 땀을 흘리니까 맞아요 금방 금방 지내시더라고요 역시 같이 땀을 흘려야지 그게 있어요 전후에도 생기고 우리 진짜 에너지가 좋았죠 진짜 에너지가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 메이트 플라이 얘기도 했어요 We can fly! We can fly! We can fly! We can fly! 1, 2, 3, fly! 잘했어 잘했어 메이트 플라이 오리라차 분위기 진짜 좋더라 오리라차 친구들 너무 고생했고 오리라차 아니에요? 오리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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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줄 알았는데? 오리라차 나쁘지 않다 오리라차 좋다 재밌게 한번 멋있게 해보아요 파이팅 파이팅! 네 메이트 플라이 자 오리라차 파이팅! 오리라차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진짜 맞아요 비투비 선배님들이 진짜 너무 중심을 잘 보라차ивать 오리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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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라 Matter 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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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